제주님 하세요 서주야 뭐야 뭐야 응? 여기서 뭐해 응? 쾡장 지우가 침대에 있어 응 응 응 응 응 아리 ya 올라와 옳지 앉아 어? 이런 뭐야 뭐야 진짜 엉덩이 끼겼다고 이럴수가 엉덩이 가졌냐 지효 엉덩이 죽은거 아니야? 지효야 죽은거 아니야? 원숭이 같다 지효 엉덩이 낑겼어 지효야 괜찮아? 잘자 얘들아 잘자 안녕 빵 감사합니다